끝나고 인사하면 될 것 같아요. 선 미션 후로 인사. 네 알겠습니다. 첫 번째 미션입니다. 아 이거구나. 당신은 첫 번 비밀리의 007 가방을 사물함으로 반반하시오. 그곳에서 비밀번호를 찾아 가방 안 호루라기를 불면 2점 획득 일단 위장은 하실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아있어요. 5분밖에 안 돼요. 아니 뭐래 총 미션이 8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. 와 이거 아 이거 잠깐만 그러면 저 죄송한데 우리 사실 그 전 프로에서 같이 저기 우리 친분이 좀 있으니까 저기 좀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일단 잠바만 좀 빌릴 수 있을까요. 점퍼만. 형 이게 협찬이니까 이거 잘 입어주셔야 돼요. 어디 봐. 여기 부딪히고. 자 가방을 제가 매 드려도 될까요. 가방 뭐 좀 해요. 가방을. 가방. 아 무겁네 이거 좀 빼야겠다. 너무 무거운데. 이거 네가 들고 촬영하시는 거예요. 1박 2일 때는 이렇게 열심히 안 하신 것 같은데. 왜 이렇게 가방. 여기 외박 프로그램. 그렇게 열심히 안 하신 것 같은데. 누가 이렇게 많지 마. 잠깐만 어딘가요. 자 여기 스타트 라인 버리시죠. 어 여기에요. 길거리가 스타트에요. 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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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en 2일부터 출발요. 안녕하세요. 야 전 눈에 딱 보니까 게있들. 야 30초 만에. 끝났어? 아 남주 어떻게 알았어요? 야 남주 안 해보겠어요. 아 아깝다. 10초 만에 딱 보니까 게있들. 근데 여기 반장동 같은 건 없으세요? 네. 한 번 불러 드려볼게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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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렇게 좀 이렇게 좀 3호. 3원처럼. 이거 여기 있구나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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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 이렇게 할게요. 저 헬멧을 써봐도 될까요. 아 여기 스티커치 테이프로 수선해가지고. 못 알아보세요. 못 알아보세요. 못 알아보세요. 못 알아보세요. 못 알아보세요. 모르겠지. 진짜 모르겠지. 송장도 있으세요? 예예예. 오 그런 종이. 그런 종이요. 오 그거 박스 좀 박스죠. 아 이거. 아 이거 비치. 아 이거 비치. 네? 아니요 제가 쓰겠습니다. 제가 쓰겠습니다. 자 이거 멤버들이 봐야지 좀 안심을 하니까. 제가 이거 멤버들한테 힌트 주는 거예요. 저는 다 실패했대요. 아 욕심난다. 아니 이거 안 불렸으면 어떻게 보냈어요. 다른 축으로. 다른 축으로. 그러니까 저는 다 실패했대요 지금. 오 긴장감 있는 음악이 갑자기 올라가시네. 하필 동반신 캐치미 아니에요. 아 이거 비치고. 잡히는 거 아니에요? 여기 누가 춘 거예요? 여기 누가 춘 거예요? 아니에요. 아니에요? 아 씨 불길한 징조네요 이거. 왔어요? 지금 바로 동시에 출발하겠습니다. 우리 변화가 어떻게 변하게 여보세요? 아 여기서. 아 예. 됐어요 됐어요. 완벽해 완벽해. 진짜 이러고도 잡으면요. 제가 포기할게요. 진짜 인정. 원인이었는데.